기부 학생들이 엄청 많으니까 이 기회가 이제 다 완전히 차이받아야 합니다. 각 대학은 수업 감축 등의 학사 일정 조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학생들이 엄청 많으니깐 이 기회가 이제 다 완전히 차이받아야 합니다. 외국 유학생들도 많다 보니깐 걱정돼서 꽤 될 것 같아요. 일단 기강도 일단 당장 걱정이지도 해요. 여기 중국인 학생들도 많고 그리고 외국으로 접촉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스크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학생들이 많아지고 접촉할 일이 많으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. 입국 후에 14일간은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. 신학기를 앞두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등의 다수가 모이는 집단 행사는 가급적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. 각 대학은 수업 감축 등의 학사 일정 조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. 신학기 기회 신학기 신학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